안녕하세요 까망입니다 가을이 되면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바로 당도 높고 건강에 좋은 사과가 아닐까 생각해요 생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오늘은 사과잼을 만들어 애플시나몬 라떼로 주말에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사과잼을 만들어 먹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잼을 만들어 먹겠습니다 이 사과잼을 바지에 놓은 후에 대파 과일 배추 양파 쌀쌀가루 바삭바삭 쌀가루를 넣어주세요 쌀가루 쌀가루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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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국물 고추장 계란 계란 고추장 고추장 고춧가루 사과 후추 양파 금은지 물 잘 고춧가루 그리고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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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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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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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